어휴 후보님 안녕하세요 아니 나 한 번 놀러와서 우연히 만났는데 한말씀 하고 가시죠 안녕하세요 민주당 서울시장부 송영길입니다 이제 한 17일 남았는데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검찰공화국이 시시각각으로 민주주의자 선터를 달가오면서 다가오고 있는데 잘 지켜내겠습니다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지방자치각시장 서울시장은 대통령 말의 의미어청가를 보는 시장이 아니라 대통령 앞에서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졸속 이전에 따른 재반 피해 상황을 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600만원 소상공인 선별지금을 말할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시장이 아니라 서울시가 침입되어졌다고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선별지금을 철회시켰던 이러한 자세는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서울시장 송영길 부탁합니다 유연모부 유치를 통해 한 번 더 퇴원을 지키고 서울을 글로벌 도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시민 유권자들이 좀 많이 협조해 줄 사항들이 많이 있죠 응원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딸 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우리 아들은 신린동 모태삼 엄마도 내가 잘하는데 엄마가 나 무척 좋아하는데 화이팅하세요 네 화이팅하세요 네 감사합니다.